그래, 나 3수 끝에 겨우 대학물 먹는가? 자, 진짜 그만 놀려. 아무튼 오늘부터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아주 미친 듯이 격하게 놀 거니까 다들 각오해라. 콜, 콜. 오케이. 자, 건배! 건배! 야, 가자. 같이 놀래요? 너 참 예쁘다. 마음에 들어. 작업 걸어요? 춤추기 싫으면 환상할래? 나 남자친구 있거든? 누가 사기제? 놀자고. 원나잇. 좋으면 스탠드까지. 원나잇 스탠드. 언더스탠드? 내 스타일 아니거든. 오늘 나랑 놈면 뻑 갈걸. 내가 꽤 멋지고 쿨하고. 괜찮은 놈이거든. 너 몇 살이니? 스물하나, 둘? 여자 장난감 취급하면 죽는다. 꺼져. 한타하면 실제 능나봐 힘들다. 너 정말 마음에 들어서 그래. 나가자. 나가서 들이놀자. 이거 놔. 이 정도만 많이 튕겼어. 가자. 야, 놔봐 놔봐. 잘 들어. 난 어린 남자 침이 없고 특히 너같이 머리에 똥만 가득 찬 놈 인간 취급 안 하거든?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얌전히 우리들끼리 놀아. 한 번만 더 찝쩍 되면 경찰 부른다.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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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저딴 기집애가 다 있어.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되지. 왜 팔을 꺾고 난리야. 재수 없게, 이 씨. 아이, 쪽팔려, 이 씨. 여태까지 일기와 같이 일어나. throwingatch dich해UNially 좋아해新聞 정치를 하는 서명이 지 Blis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